신발하기 Mary makes Mary makes A fun friend A fun friend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A가 무슨 소리 내고 있죠 A A? A 소리죠 Y는 E E 그래서 합쳐서 Mary Mary 여기 A는 A? A A? 그럼 맥스야 맥스 A 소리 내고 있죠 그래야지 makes가 될거 아니야 그 다음에 U는 O O 여기 I E는 A 그렇지 E 그래서 뭐라고요 읽어보면 뭐라고요 Mary makes a fun friend 그렇지 Mary makes a fun friend 뭔 소리죠? Mary Mary a fun friend Richie Mary makes a fun friend Mary makes a fun friend Mary makes a fun friend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그래서 이렇게 해볼까 AR은 무슨 소리네요 자 한번 들어볼게 AR이 무슨 소리내는지 CY가 무슨 소리내는지 그 다음에 AR이 무슨 소리내는지 뭐 AR이 똑같이 있네 E A 그 다음에 A 이런 것들 어떤 소리내는지 들어보세요 Marcy & Mark wear masks Marcy & Mark wear masks 뭐라고 읽어요 Marcy & Mark Marcy & Mark Marcy & Mark 선생님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Marcy & Mark Marcy & Mark Marcy & Mark Marcy & Mark Where Marcy & Mark Where Marcy & Mark Marcy & Mark Marcy & Mark Where OK, Marcy, Mark, Marcy and Mark where, Masks OK, 하고 있어, 책 가져가서 Marcy and Mark where, Masks, OK, 자, 그래서 얘는 무슨 소리네요 R, CY는, OK, 여기 있다 부를게, CY는, Key? Key? 어? 나 또 어때? CY가 됐죠, CY, C가 됐죠, Marcy Marc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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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rcy 그래서 얘가 뭐가 돼요? Mark Mark, EA는? 왜? W, EA가 왜 됐죠, 그럼 EA는? A, 그다음에 A는? A 그래서 얘는? Masks OK, 다음 처음으로 다시 읽어보세요 Marcy and Mark where, Masks OK, 뭐라고요? Marcy and Mark where, Masks Masks OK, 뭔 소리예요? Marcy와 Mark가 있는가, 마스크를 마스크를 쓰고 있단 말이야, Marcy 하고 Mark가 OK, 계속해서 마리아 라이크 스밀크 마리아 라이크 스밀크 마리아 라이크 스밀크 오케이 그래서 여기 AR이 계속 나오네 AR은 R I는 E A는 A 그래서 합쳐서 마리아 I는 A 아? 그러면 락스야 락스 락스가 아니잖아 이거 다 읽어서 라이크스 아니야 라이크스 그럼 I가 무슨 소리를 했겠니? I I I I는 E E 그래서 다 읽으면 뭐였어? 마리아 라이크 스밀크 뭐소리에요? 마리아가 좋아한다고 우유를 E E E 그래서 뭐였더라? 마리아 라이크 스밀크 마리아 라이크 스밀크 마리아 라이크 스밀크 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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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마리아 아 그러면 막스야 막스 이게 합쳐서 뭐였어 맥스 마틴 맥스 맥스 마틴 맥스 맥스 그러면 에이는 무슨 소리나고 있니 에이는 마스야 마틴 맥스 맥스 마틴 맥스 맥스 에 그래서 다 읽으면 뭐였어요 마틴 맥스 어 너 에이 뭔소리에요 마틴 맥스 맥스 마티가 만든다 엉망진창을 만든단 말이야 어지른단 말이야 말티가 어지른다 오케이 뭐라구요 멀티 마틴 맥스 맥 오케이 단어 시험 쳤어요 네 몇 점 나왔어요 80 몇 점이에요 오케이 백 점 맞아야지 오케이 다음거 읽어볼까요 자 예 살펴보고 예 그 다음에 예 볼거에요 그래서 매티 플레이스 엑게임 오케이 매티 플레이스 엑게임 A는 A 그래서 합쳐서 AY는 A A 합쳐서 Play 얘 소리도 내줘야지 A는 A 자 이걸 왜 이렇게 못참니 개미냐 게임이냐 개미야 게임이야 그럼 A가 A몰이 낫겠지 A가 아니고 그래서 합쳐서 읽으면 뭐예요 마트 마트 플레이스 어게임 또 마트로 바뀌었어 매트였는데 뭐라고요 매트 플레이스 게임 뭔소리예요 매트 플레이스 게임 매트가 게임을 한다 뭐라고요 매트 플레이스 게임 반밖에 못했어 어 전번하고 선생님이 더 하라 그랬는데 속도가 안 늘었어요 다음번엔 좀 더 잘 전습해 오세요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안녕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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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